생사와 복의 주관자 되시며 마무리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크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신령을 다해 주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생명의 주를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니 목숨과 뜻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주의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목회자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중직자 그리고 오직 복음만으로도 행복한 성도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천년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절대 명령을 따라 세상 살릴 단 한 사람 단 한 명의 름 런트 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Let them stand as the only person, the remnant who will fully devote themselves and follow your command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May your grace be upon all the people who are quietly devoting themselves 관계된 현장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내딛는 발걸음 위에도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May your glory be with those who are not able to be here but to the fields of them and to the children of yours 주를 사랑하므로 오늘도 죽게 예배하오니 전무하는 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We love you so we worship today and please grant us with the grace that will never before and never after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며 기도드렸습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the living God the Jesus Christ, Amen 내가 부르지 않은 예수 나의 사로하는 친구 나의 길 보듬어서 웃다 보여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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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